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식과 정보입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가 먹으면 혈당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음식 3가지와 몸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품은 건강한 분들도 줄여야 하지만 특히 당뇨 전단계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겐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 전문가들이 견고한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식품은 건강한 분들도 줄여야 하지만 특히 당뇨 전단계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겐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들이 견고한 최악의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혈당이 높은 분들이 꼭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에 안좋은 첫번째 음식은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HFCS 고가당 옥수수 시럽인데요. 우리가 달콤한 커피나 음료에 넣는 것이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보통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은 데이터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과일에서 추출해낸 것과 당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전분이나 옥수수 전분에서 과당을 추출해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안좋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포만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서 더 많이 먹게 되고 살이 찌고 지방간을 유발하죠. 쉽게 말해서 최장을 괴롭히는 1등 물질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과당이 정말 안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최종 당화산물. 즉 당독소 과당이 가장 쉽게 전환될 수 있고요. 혈관이나 세포들에 눌러붙어서 노화를 유발하고 혈관을 막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면서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식품이 탄산음료. 과일 주스 이온음료 캔커피 요구르트 에너지 드링크 사탕에 많이 들어있고요. 시리얼 아이스크림 과일 통조림 빵류 샐러드 드레싱 케첩 잼과 같은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액상과 당은 값이 싸고 단맛이어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식품에 정말 많이 사용되는데요. 제품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구매하실 땐 한 번쯤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고탄수화물 식이입니다. 대표적으로 빵류 식빵 바게트 크로아상 도넛 케이크. 이렇게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들은 그냥 탄수화물 당 덩어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면휴라면 국수, 냉면 파스타 쌀국수, 짜장면 짬뽕 바로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이런 음식의 문제가 뭐냐면 탄수화물도 많지만 당도 많고 나트륨도 많고 트렌스 지방도 많습니다. 당 수치를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최장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당뇨병을 앞당기고 심지어 최장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GI 지수가 높은 음식인데요. 대표적으로 아이스크림 바게트, 팝콘, 흰쌀밥 그리고 과자류 시리얼, 군고구마 케이크 이런 것들이 GI 지수가 높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시리얼이나 군고구마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도 많지만 GI 지수가 높아서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안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면 당뇨관리를 위해 꼭 먹어야 할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혈당 조절에 좋은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바나바잎, 여주 매자나무 열매가 있는데요. 이 식품들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자연적인 당뇨관리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나바잎에는 코르솔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혈액 내 포도당 농도를 낮추고 최장이 충분한 양의 인슐린을 생산하는 과정을 돕는 성분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110에서 140의 공보, 혈당 수치를 지닌 311명을 대상으로 바나바잎에서 추출한 코르솔산 10mg을 투여한 결과, 대조군 대비 60분에서 120분까지 낮은 혈장 포도당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혈액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대표적으로 귀리, 대두 어휴가 있습니다. 이 식품들의 특징은 심혈관 건강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특히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중성지방을 개선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이 과정을 통해 세포의 영양소 공급 능력이 향상되어 당뇨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대표적으로 녹차 레몬밤이 있죠. 카테킨과 로즈마린 산을 함유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제품은 체내의 지질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 인슐린 민감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꾸준히 먹으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근육량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요. 대표적으로 대두렌틸콩이입니다. 이 두 가지 식품 모두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되고요. 인슐린 효율성을 도와 혈당이 세포 안으로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총 10가지 식품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만초 당뇨에 좋은 대표적인 식품들만 줄여서 말씀드린 게 10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식품들이 좋은 건 알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꾸준히 먹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료를 간편하게 한 번에 취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 시중에 나왔는데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본 내용을 보신 후 관련 성분과 연관된 혈당 관리 제품을 구입해서 드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품을 이용하면 하루에 두 정으로 혈당 관리를 챙길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혈당 관리로 고민이신 분들께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식과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